여러번 361번부터 480번까지는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이것은 시계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bills TVs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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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C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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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63번 문제입니다. 8시입니다. 36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10분입니다. 365번 문제입니다. 점심을 몇 시에 먹어요? 1시에 먹어요. 366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요? 3시에 만나요. 367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1시 40분이에요. 368번 문제입니다. 날마다 7시에 일어납니다. 369번 문제입니다. 내일 10시에 친구를 만나려고 합니다. 37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371번 문제입니다. 9시입니다. 372번 문제입니다. 몇 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73번 문제입니다. 373번 문제입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4시 10분에 시작합니다. 37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입니다. 37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30분입니다. 37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2시입니다. 377번 문제입니다. 11시입니다. 378번 문제입니다. 2시 30분입니다. 379번 문제입니다. 2시 40분입니다. 380번 문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381번 문제입니다. 381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12시입니다. 382번 문제입니다. 지금 4시입니다. 383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8시 45분입니다. 8시 45분입니다. 384번 문제입니다. 지금 8시 45분입니다. 28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2시 40분입니다. 38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5시 50분입니다. 387번 문제입니다. 우리 사무실 사람들은 모두 8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388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4시 45분입니다. 389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50분입니다. 390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시 30분입니다. 391번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몇 시에 출발해요? 6시 15분에 출발해요. 392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3시 35분입니다. 393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지금 몇 시예요? 7시 50분이에요. 394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10시 5분이에요. 지금은 10시 5분이에요. 395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9시 반입니다. 396번 문제입니다. 3시 20분입니다. 3시 20분입니다. 397번 문제입니다. 6시 20분입니다. 398번 문제입니다. 2시 10분입니다. 10시 25분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400번 문제입니다. 5시 20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